아이고 아이고 아방 이거 낮부터 이거 보름 팡팡 불멍 이거 집이 들싹들싹 그 염신데 어디서 또 나중에 점심 약속만 해요 인측 들어오고 패널은 하느니 이리 와봐 이리와봐 이 조클 때려와봐 조클 아이고 이거 술 내게 어이고 조클 때려와봐 냄새가 쫄 또나지 않녀 또나나마나 아이고 나중에간 그자 밥먹으면 그자 이뽔샤로 혼자내요 말죠 이뽔샤로 혼자내씨 이 사람아 아이고 술도술도 껑도 좋다 술라시민 아방 인생비신 조미루 살구가 이게 보통술이 아니고 이사름아 저 광영이네 집 가신디 형수가 좁 쏠로 해온 이걸 이거 냄새가 똔나지 아니여? 아이고 똔나나마나 그 어디 입 벌리면 인형은 이거 맹길증 몰라? 아이고 맹기나마나 나 원 수리에 놈이 닉닉 허여은 원 맹기나마나 조꼬띠 가구장도 아니여 우다기 미신 말을 하며는 이 사람아 이건 지금 일본서도 젊은 아이들도 미신 빨주노초파남보영 색깔들이영 이게 미식어? 미식하게 좋잖아 이러면 하여간 건강해도 좋고 이건 약주여 약주 이사름아 약주나마나 유산균 들어있지닝 장이 좋테닝 사람들은 머금은 머금지마는 알면 잘나는 핸신기 보나 경애도 이것도 적당하게 먹어 사주 연날 이거 머금 빙빙 돌아보면 부모도 못달아본 데는 허는 술라닉과기 나 수리 그거지 이거 머금 그 말을 좀 잘 걸어 잘 고르나 보나게 나 수리해 나 수리해 그러다 비오는 날 부침개나 허영 치짐이나 허영 그저 간단하게 혼잣 먹어 사주 이 아방은 어디가 누가 술 간단하게 혼잣 먹어집니까 이 사람하고 술고 놈인 술을 거절 못해요 큰일이라 이거 그 아방 이젠 양 나이도 생각허멍 화살 줄여줍서기에 놈들은 요새 네빙 네빙 어멍 술도 아니 먹고 담배도 아니하고 몸에 굳은 것들 아니어멍 좋은 걸로 이형 좀 건강하게 살아보지는 허건 허건 노력들 해 임신디 우리 아방은 무사히 저렇게 임신고 개원해 남씨가 어떤 힘써? 아 이거 약주로 반주로 혼자 먹었다라니까 이 사람 임신? 반주나 만나게 놔주간게 그거무신 먹을 것과게 저녁이나 어디 약속 맞춰난가 혼잣허는 거 아 밥을 먹엄신디 광호 형님이 클라우러지까면 이 좋은 거 실제에 가난한게 형수가 직접 담가떠면 이 적은 아니 먹어멍 놈신디 원 술고 넣는 거 보면 원게 좁썰 어 좁썰좁썰하지 맙썰 사람들 오메기 술인중합니다기 좁썰로엔 이걸로 덩가노라니사 아이고 이 내음새를 봐봐 으어어 아유 그만 없적이 그만하여 좁썰 좁썰와봐 좁썰 웃어서도 서머 땅콩으로잉 이거 맹길국 저머지 관광객들 허는디 강보난 감질로도 이거 맹길국 회의도 이건 좀 당일발이 이게 최고의 의논은 꼭 날짜 확인어먹먹는 사람들도 싶고 건 모르는 사람 이살봐 그런데 나가 이거 맹기는 사장신디 들어보난 당일발이보단 서로 진한거 진한것이 절바른 유상균도 활동을 잘나오고 맞췄테네 아이고 나도 저 요작이 구녀 회원들 비신 해장국집의 강들 비신 밥홍구름 먹긴 강보는 사발더래들 그걸 비용한 아이고 개나 너네도 이거 그 아칫부터 이거 먹음씨냐는 아이고 성님 이거 하영은 아니라도 혼잔 기분좋게 하는건 딴수를 못먹어도 이건 먹어진네끼멩 운전하는 나이 난이 먹고 거기엔 나도 혼사발 먹긴 먹어쓰다마는 아방도 적당히 먹어줍소 적당히 그 남신 적당히 먹어줘 눈돌아가게 먹었나 말을 해도 아이고 저 올래서 들어와가란거다 술래가 팡팡 난거자 개나 이 내음새는 보통 내음새고 어? 쫀나자 이리 쫓겄드려 와봐올래 그만 없으게 그만하여 좀도 저를 고쳐사뱀신게게 걔도 아란게 무슨 개 이거 좁솔로 만든건 취은거여 이사놈아 아이고 개운내 남수다기철에 갑수게 무슨 개운내 맞으 개와버러신게